자도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신기해서 나도. 해보실래요? 호동이 형? 난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가더라도 이건 무리야. 안 들어갔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난 들어가는데 안 빠진다. 들어갔는데 안 빠져서 오늘 방송 접는 거 아니잖아. 흔들고 불러야 돼. 나 때문에 해야 돼. 이걸로. 아 오빠. 속 들어갔는데요? 진짜 이게 된다고. 안 빠진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거는 거 같은데. 청기름이라도. 탁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늘려야 돼요. 팔잼이 글립 안 되잖아. 알겠어 알겠어. 근데 안 걸릴 수가 없는데. 목을 불러 이렇게. 어떻게. 머리를 써야 돼 뭐든지. 여기 살 아프잖아. 뒷목은 여기 잘 빠지잖아. 뒤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어? 오 된다 된다. 끝났을 때 들어. three 너는 이것을 왜 기쁨 하고 있었어 샤이님, 그러면 이제 주방을 가서 주방 학교을 보고 또 자신이 드라마 스케줄을 바로 빼야 해요 시간이 하나씩 조금이라도 먹는 것을 이용하면 더 Several Naw incap If you have a look 대박이다 그러면 민호가 스케줄이 가게 아프니까수 인원이 먼저 곰 봐봐 이게 우렁인데 우렁 초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초무침, 맞아, 우렁. 당근이랑. 이거 좋아하나? 1등이다. 아, 한식 좋아하니까 뭐 당연히 좋아하겠네, 이런 거는. 와, 맛있지. 입맛 싹 그냥, 입맛이? 고추장무침을 했어, 초고추장무침. 이렇게 익먹으니까 입맛이 싹 들어오지. 와, 대박. 지금 얘네들 배고프대, 그리고. 맞아요, 드라마도 촬영하러 가려면 그리고 차라리 차라리 인상적이었던 걸 먹게 하죠. 이러면 빨리 먹여. 근데 이, 이거 뭐죠? 우렁? 우렁 우렁 우렁. 맛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지, 양아지. 소무침. 약간 뭔가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희끄만, 입맛을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살게 해주신다고. 근데 되게 많네요, 감자튀님도 있고요. 여기 태민이도 좋아, 태민이 젓가락도 지금. 콩 긁고 있었어. 맞지, 태민이도 좋아, 왜냐면 이런 거 이제 까야 되니까. 태민이는 바로, 바로 까보죠, 이거로.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 김치다, 이래가지고. 얘네 지금 배고파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밥을 넣어? 밥까지 넣었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밥을 좀 있어야 맛있어. 그렇지, 태민아?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약간, 약간 채소. 고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정말 고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 황이 막. 황이 막. 맛있어, 이거랑 진짜.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어. 자, 다. 야, 이거 강호동이 매 들어갈 사이즈인데. 얼굴이. 얼굴이. 짜증친 거 같아. 쟤 얼굴이 두 배가 됐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도 돼지고기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퍽퍽할 수 있는데 완전 부드러워. 완전 부드럽다니까. 부드럽죠. 두꺼운데 진짜 부드러워요. 종인이 고기 먹었어? 종인이 고기 안 먹었어. 야 밥 줘 엄마. 근데 이게 약간 밥을 싸기가 힘들어 이게 아무나 싸기 힘들어. 근데 좀 이따가 또 먹을 거야 그냥 밥은. 제대로 먹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보고 있는 시간 맞죠? 되게 맛있다. 그리고 치킨 먹어야지. 야채랑 먹어봐 야채랑. 그냥 한 입 먹으면 돼. 새우랑. 이거 완전히.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지. 이거 먹어봐. 대박이다 이거. 이게 1등 했어 우리. 이거 장사해야겠어요. 진짜로. 내가 먼저 팔 거야. 이거. 그냥 바빠와라 거기서. 걔들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안 좋아. 딱 이 스타일이야. 기범이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매운 닭발 소스가 들어간다. 아 맞아 맞아. 불닭. 불닭 소스. 여기에 간다탕 먹으면 안 돼? 여기에 간다탕 먹으면 안 돼? 여기에 간다탕 먹으면 안 돼? 이 간다탕 먹으면 안 돼? 이 간다탕 먹으면 기가 막힌 거야. 아까부터 이게 먹었어. 등깨가 안 들어가고. 퓨전이시네요. 얇 goodbye갑네요. icho석 god 멋진다. 아까 hunting 끝! 네 요Crazy Maf의를 해봤는데 그때 생각해주세요.